저 있다 갈게 2대 가면 기적 5방향 3대 있다 호칭킬 호칭킬 다음 여경은 호칭킬 갑시다 호칭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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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입니다 호칭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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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쪽 꼴집 먹어볼게요 동쪽 떨어지자 동쪽 두 파티 2층 착륙 아 빨리 제발 제발 오케이 2층 착륙 총총총총총 수부탄 제가 던진 명망 얘 한 명 높이고 오케이 한 파티 닦음 그리고 한 파티 체크했음 4방향에 30방향 건물에 들어감 2층에 나갔음 나가서 여기 들어감 노란핀 5방향 완전 반대편 라인 뒤에 온다 200 우리 아까 있던 집 라인 센터에 붙은 한 명 쟤 먼저 닦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이 뭐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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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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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프 들고 있다 120 130 아니 190 190 190 어 쟤 바로 앞에서 아 차량사 요 앞에 붙음 S 방향 앞 건물 2층 들어감 여기 120 방향 여기 있다는거죠 또 왔다 기절 여기 여기 웅프 있음 한 명 더 발견 NW 방향 멀리 이거는 우리 우리 권한함이고 여기 사운드로 도둑이 있는데 사운드가 그렇네요 있다 저에요 아 아 빼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1층 제 왼쪽 1층 제 왼쪽 집 1층 요 집 1층 오케이 2층? 2층 발소리 들리는데 나간 나간 두명임 한 명 아님 하나 오른쪽 붙었어요 팔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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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오케이 문 닫았음 팔각정 다운 팔각정 다른 파티 우리 금방 받으네요 아 저기도 있다 350 제가 가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건너온다 2대 NW 왼쪽 건물에 붙음 아 아 아 아이언사이트 컷 케메라 자기장은 걸침 밀베원 어디 있어요? 핑핑 좀 음 제가 봤던 거는 여기 노란핑 들어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빠졌을 수도 있어 연막 터졌다 연막 터졌다 교회 앞쪽 교회 앞 쓸집이 있는데 연막 터진 300 방향 어 건넌다 건넌다 두명 건넌다 저기 싸우러 가면 지금 쏘는게 제가 아까 봤던 애같음 붙으러 가죠 갈게요 붙을게요 왼쪽 조심 붙을 때 한 명당 뒤에 뒤에 붙던 애 얘네 저기 쓸집 건너편 쓸집 한 명 집 안에 있어요 노란픽 쓸집 한 명 발견했어요 요 집도 있어요 요 집도 있어요 아 이 쓸집이 아니고 여기보다 더 뒤 쓸집 주황핑도 있어요 안에 밖에 나왔다 개많이 남았네 아직 기절 쓸집 나왔다 앞쪽 쓸집 붙는다 노란픽 쓸집 한 명 붙었음 유리깬 애들 누구인 바로 앞에 바로 앞 앞 어 여기 그 상자 옆에 있는 아 길 건너편? 아 오케오케 체크 체크 요 바로 앞에요 그 옆에 둘 둘이에요 둘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창목 깨는 소리 기절아 이 자식아 한 명 기절함 나이스 즈읍 걔 집 들어음 그 집 들어옴 나이스 킬 쥬옹핑 기절?! 아 개피 뭐야 얘 죽었는데 수리탄 마크 죽음 쓸집에서 던진 것 같음 저 집도 있음 살리러 갈게요 울팀 수리탄 아닌데 울팀 수리탄 아니야 딴 애한테 죽었어 요 집 뒤편에 아직도 있음 핀 뽑고 먼저 탔다고? 그래? 좌살 아니었는데? 아 자기 팀원인가? 아닌데? 어디에 딴 데다 여기 여기 노란 핀 시체나 투어 해보죠 개만은? 먹을 거? 먹을 거 아직 안 털려있음 그렇네 저기요 굿 굿 어 여기 사람 발견 60 60 여기 여기 60 노란 핀 노란 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음 안보이는데 일단 가야되니까 50초 아직 간다 2대 2대 3대 누웠음 어디 160 지금 올라가서 볼게요 160에 있어요 누웠어요 평지? 네 평지 30초 저 차 타고 부타고 킬 킬 여기서 160으로 그대로 가면 시체 하나 있어요 왼쪽 다리로 지나가야겠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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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냥 여기 가셈 노란 핀 다리 지나가면 죽 땜 애들 쏴다 그냥 직진 쭉 달리셈 약간 오른쪽 꺾어서 해안가로 태양가로 다시 모래 박였어요 모래 박였어 어 저기 차 세워져있는거 보니까 저쪽으로 집있다 그냥 여기 모래 막으세요 오른쪽 나가서 그냥 바로 모래 막으세요 그냥 안전하게 합시다 이거 좀 자기장 막긴 맞을텐데 괜찮은 저기 차가 왜 세워져있지? 차 탈라고 그 보트 탈라고 오는 애들은 아닌거 같은데 집에 아직 있는거 아니야? 나올텐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장기잖아 쓰다보니까 2AR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 AK좀 AK를 근접으로 쓰고 5탄총을 장거리로 쓰면 장거리로 쓰면 와 여기에 레드존이 터져? 물에 안터짐 물에서는 레드존 안터짐 이거 패치되는지 모르겠는데 물은 레드존 안터짐 그대로 쭉 갑시다 쭉가서 노란색 인라인 타고 올라가죠 그 앞에 있는 산 주유소에 저기있음 주유소 앞에 담벼락에 주유소 왼쪽 담벼락 보이네 주유소 왼쪽 담벼락 보이네 왼쪽에도 하나 있네요 담벼락 왼쪽 아아 쬐고 있는 애가 있네 네 쬐고 있는 애가 있어요 두 파티인가보네 쟤네도 수영에도 올 수 있겠다 쟤들 쟤들 좀 가까움 아니구나 굴러간다 쏘고싶다 저기 보이잖아요 여기 화살표로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여기 화살표 위에 화살표 잘 보세요 나도 보 둘 오른쪽편에도 하나 있다 요 화살표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명 있네 올라가서 400 끼고 쏘면 될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몇 미터죠? 여기서 저까지가 100 200 300 400 500정도 100 200 300 400정도 쏘면 되겠는데 약간 대각선이라서 450? 어차피 4배율이라서 그거 안되자네 뛰어내리는데 수영하러 온다 늘어졌어 늘어졌어 이미 10초? 아니 올 수는 있을 듯 한 명은 차 타고 온다 어? 차 타고 박아? 아니 차 타고 박았다 통다에 있는가 보네 저기 다리에 다리 위에 왼쪽 다리 다리 위에 있음 어 얘 올라왔다 물 올라왔다 물 올라갔다 물 올라갔어요 물 저기 올라오면 못올텐데 쟤들 좀 아플텐데 우리 앞집도 조심해야됨 여기 노란팽질 쟤들 신경쓰는것보다 일단 앞집 먼저 클리어하고 내려와서 어 저기 저깄다 저깄다 260 언더 왼쪽으로 달리는 중 한놈 한놈 밖에 안보였어 아... 저거 노면 못먹을게요 일단 이 집 클리어 좀 시킴 저거서 제가 볼게요 저쪽으로 돌아왔는데 뒤로 돌았음 앞에 언덕 먹어볼게요 네 뒤로 돌았어요 앞이 언덕 먹을게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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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 아 그쪽 언 요기 언덕이여 팔각장 들어가셨어요 어? 수영에서 온다 아까 그 다리 건너는 애들 수영에서 오고 있음 근데 우리 많이 가야됨 예 많이 가야됨 오래 싸울 시간 낮출거 같음 가죠 그냥 그냥 갈게요 일단 가죠 이거 W 8격정 있음 예 8격정 들어갔어요 나오는거 못보고 1층? 2층? 2층이에요 일단 보이는 각인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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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다리 끝에 나왔음 두명 아 보여요 일단은 가죠 일단 좀더 달려야되 이게 노란핑 너머까지 달려야되가지고 이거 싸울 시간 하나도 없음 진짜 우리한테 싸운거는 파티 빼고는 위험한 파티나 우리가 싸운걸어서 이득볼거 없음 요 앞에 오토바이 있어요 적토마 그니까 타고 빨리 가죠 걸어가면 타이밍 너무 늦음 타고 아예 반대편까지 넘어가죠 노란핑 고 고 저한테 오토바이 운전에 맡기세요 여기서 게임 끝날려고 하시네 저한테 맡기시는거보다 날 뻔죠 앞에 사람 어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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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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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고 저기 위에 사람 있었어요 다시가 세워져있잖아요 뒤에 가야되 아니요 저기요 어이 오토바이가 잘 안가네요 여기도 저기 있을거 같은데 열두명이네 여기 위에서 그냥 세울게 걸어 올라가게 넌 젠토바이로 끝까지 와버리지 다샤 내렸다 픽 10 오케이 체크 다샤 뒤에있어요? 하나밖에 못봤어요 네 다샤 뒤에있어요 하나밖에 못봤어요 여기 각 안좋으니까 좀 더 올라갈게요 다샤 뒤에 아직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먹어야돼 드링크가 없어 제법 꿈 오케이 저도 마실게 없어 이거 아래의 능선으로 돌 아 이거 1평집이 남 1평집이죠 주황핑 그럴걸요? 그럴거인 아마 아 드링크 많아 아 그냥 1평집일텐데 저기 아 여기 근데 차가 일단 돌자 남쪽으로 도는게 나을거같은 1평집안 클리어 그쪽까지 붙어서 남쪽 거기 엄폐 안되지 않아요? 산쪽 산쪽 일단 30초 안될텐데 남자는 깡입니다 산쪽 엄폐 안될텐데 여기 6명 남았고 저거 보급아님? 보급이네 10초 능선 밑에 조심 능선 밑에 1순위 아 여기 자리 왜이렇게 안좋냐 좀더 들어가는게 나을듯 일단은 다음 자기장 보고 아니다 나무 1평집으로 돌아야된다 건너가야돼 네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보는것까지 해서 좀 건너갈게요 건너옴 여기 여기 구멍있는데 여기 먹으면 제일 좋음 빨리 와야돼 님 갑니다 빨리 건너오세요 아 이 구멍에도 적이 쓸 수 있어서 같이 가야될거같아 저 구멍 먹으면 자리좀 팔각정에 적 있는거같고 건너편 아 이거 팔각정하고 건너편이 끝인거같음 팔각정하고 노란핑이 끝인거같음 아 요구멍 말씀하시는거구만 클리어 시키자 안보이 안보이 팔각정이랑 노란핑이 끝인거같음 좀 더 앞에 자리잡아도될듯 돌까지 아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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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오케이 돌위에 돌산 돌산쪽 335 위로 돌아올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아 저는 엄폐가능함 님 거기 자리 너무 안좋은거같음 님이 여기 여기 돌삼 여기 돌 먹고있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 자기장옹 거기 돌이 걸치나? 애매한데 좀 더 앞으로 붙음 오케이 한 명 체크 자를게요 한 대 두 대 나무 330 자기장 왼쪽 바로 붙어있는 나무 어 쟤 죽음 반대편에 썼음 30 30 부시 오케이 뭐야 그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쪽으로 켠는다고 아유하아